2. 투자 대가들에게 배운다 투자 대가들에게 배운다. 여보, 미국에는 투자 대가들이 엄청 많아. 오늘은 윌리엄 오닐. 윌리엄 오닐은 최고의 주식을 최적의 타이밍에 사라고 해서 돈을 엄청 버는 할아버지야. 이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오를 때 주식을 사라는 거야.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바닥을 다진 주가가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며 전구점을 돌파할 때 주식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윌리엄 오닐이 캔슬림이라는 전략을 썼었는데 이 캔슬림이 영어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캔슬림이라는 전략이야. C는 저는 동기 대비 이번 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최소 25% 증가했는가. 이건 내가 이제 셀트리온에 적용을 해보면 예스야. 두번째, 연간 주당 순이익이 최소 24% 이상 증가했는가. 예스. 이것도 맞아. 세번째, 신제품, 경영혁신, 신고가, 새로운 상황 등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는가. 셀트리온은 적용되는 것 같지. 예스. 네번째, 발행 주식은 적은가. 이거는 노야. 발행 주식이 좀 많아 셀트리온은. 다섯번째, 강하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가. 예스. 여섯번째, 외국인 혹은 기관이 선호하는가. 이거는 노야. 근데 셀트리온에는 알지. 공매도가 지금 판매치고 있는거. 800만 주. 2조 5천억에 공매도가 물려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강세자인가. 예스. 지금 일곱개 중에서 여섯개가 거의 적용이 되는거야. 근데 이 윌리엄 오닐이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했을 때 사는게 아니고 이 중에서 네다섯개만 만족을 해도 종목을 잘 골라서 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윌리엄 오닐이 그러면 어떤거를 차트로 보면 손잡이 달린 컵이라는 이 차트를 이용해서 매수시점을 노렸는데 이 차트에서 보면 1번 급상승을 하지. 그 다음에 3번. 그 원만하게 기간조정을 가지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하락을 해. 그 다음에 그 직전 고점을 뚫지 못하는 4번 지점에서 조형을 가져오고 5번. 다시 재상승 돌파할 때 매수하라는 거거든. 지금 셀트리온은 이 월봉으로 봐봐. 딱 이 손잡이 달린 컵에 딱 맞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월봉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응축한거는 보통 주가가 뭐 3배 이상. 많게는 한 10배까지 상승을 한다고 그래.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40배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한 10배씩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 최소한 2배는 오르지 않을까 싶어. 알겠지? 셀트리온 나 믿고 소장님 회장님 믿고 가는거야. 알겠지? 우리 가족의 희망 셀트리온 그리고 우리 도깨미 주주들의 희망 셀트리온 여보 파이팅!